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을 기울여, 정을 기울여 우리 인민을 따뜻히 보살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르는 놀이 인정의 세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정 작사, 장충심 작곡으로 주체의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이 가연은 오늘 이 땅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설들과 감동 깊은 화폭들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들과 효련의 점을 맺으시고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사랑으로 인민을 보살피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정의 세계를 가사와 손율에 담아서 훌륭히 형상하고 있는 이 놀이 어쩌면 그처럼 다시 마실까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 정답하시는 말씀 아, 인민과 허물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시는 분 어려움이 있고 안겨더니 어버이 그 품속에 정말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당창군 75돌 경축 열병광장에서 그토록 졸졸한 마음속 진정을 터놓으시던 경야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어려웁니다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옥만금을 죽어도 살 수 없는 정이어서 저 하늘 끝에도 비길 수 없는 사랑이어서 그 고마움이 인민은 울고 울었습니다 하기에 그 위대한 오버이의 정과 사랑을 안고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을 놀려오는 기적을 안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독과 정의의 새로운 윤리를 이 땅 위에, 역사 위에 새겨놓으며 휘황한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요 인정의 세계를 화면 음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까 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아,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은 슬픔 저도 모르게 끌리였네 불같은 인숭미에 어쩌면 그처럼 다시 마실까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 정담화 하시는 말씀 아, 인민과 허물 없세 마음을 터놓고 사시는 분 울음 잊고 안겨드네 어버이 그 풍선에 저의 흐름이 저의 흐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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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